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에 굉장히 화려한 무대가 있는데 이런 무대에서 커튼을 열고 커튼을 닫고 이렇게 하는 커튼 코어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커튼 코어를 먼저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하면 이렇게 화면의 양쪽에 커튼이 양쪽에서 열리고 무대에서 무기가 나타나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관중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다음에 무대가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커튼이 와서 닫히고 또 이제는 한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커튼이 열리고 열리고 무기가 나타나서 화면이 보이고 다음에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와서 무대가 닫히는 이런 장면이라던가 혹은 이 무대가 아래쪽에서 위로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쫙 열립니다. 열리고 또 이게 이제 공연이 끝날 때면은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이러한 동영상을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대한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키네마스트로 왔습니다. 이게 현재 키네마스터 화면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키네마스터 메뉴가 여기 있죠. 여기에서 그런 무대를 만들려면은 먼저 자신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라던가 혹은 연주하는 사람이라던가 혹은 자신의 강의하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것을 촬영하는 것을 먼저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기 위해서 미디어 있죠. 미디어 이걸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저는 즐겨찾기에서 아까 그 무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무기를 터치해서 지금 현재 제작하고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무기가 지금 춤을 추는 이런 것입니다. 이건 꼭 무기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촬영한 동영상 아기가 놀이한다던가 집안의 손자 손자가 놀아야 한다던가 이런 것을 촬영해가지고 이거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딱 올려놨고요. 이렇게 올려왔죠. 이렇게 올려놓고 다음에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은 레이어로 갑니다. 무대를 가져와야 되겠죠. 레이어. 레이어를 터치해서 툭 터치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해서 저는 즐겨찾기에 미리 등록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겨찾기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무대를. 그러면 여기에 이런 무대를 제가 미리 구해놨어요. 무대에 대한 툭 춥니다. 화면에 보세요. 이런 무대입니다. 이런 무대예요. 이런 무대는 어디서 구하느냐 하면은 구글에서 검색하거나 네이브나 다음에서 검색합니다. 혹은 픽사베이라던가 혹은 또 파워디렉터 등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대를 구합니다.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이 아이콘입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툭 툭 치하면은 화면 분할이 나옵니다. 화면 분할에서 지금 오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걸 전체 화면으로 이거 합니다. 이걸 선택합니다. 이걸 툭 툭 치하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이 무대가 꽉 찼죠. 그리고 아까 춤추는 무인은 사라져버렸어요. 뒤에 가려져버렸죠. 그래서 다시 또 화면 분할 이거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빠져나와야 되겠죠. 빠져나와서 세부 설정으로 들어와서 여기 위로 살짝 올리면요. 크로마키가 있어요. 크로마키 크로마키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화면에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이게 화면에 청색이죠. 블루죠. 블루. 이 청색을 없애고 이 뒤에 있는 무인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마키를 툭 터치해서 그 다음에 적용이 있죠. 적용을 툭 터치합니다. 적용을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무이가 보이죠. 청색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화면에 무이가 보이고 청색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세요. 28%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것을 왼쪽으로 밀어서 밀면 아래가 50%니까 50% 이상 더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더 밀어버립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그러면 똑같이 50%이 됐죠. 이렇게 50%를 갖다 놓으면 이 무대 장식이 있죠.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됩니다. 보다 더 선명하게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툭 터치합니다. 저장을 툭 터치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서 이건 지금 사진이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좀 더 길게 늘릴 수 있고 사진 아니면 동영상을 구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대를 이렇게 늘려놓고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뭘 가져오느냐 하면 장식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무대 장식이요.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그래서 역시 저는 절개찾기 찾기가 어려우니까 절개찾기에 미리 등록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절개찾기 이걸 터치합니다. 이렇게 해서 절개찾기에 제가 뭘 등록해놨냐면요. 제가 지금 찾는 것이 이겁니다. 이걸 좀 길게 한번 눌러보겠어요. 길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별표겠죠. 이걸 터치하면 절개찾기에 등록되죠. 등록해놨어야 되는데 제가 미리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플러스 있죠. 이걸 터치하면요. 이겁니다. 플러스 터치하면 화면에 맞죠. 여기 뱅글뱅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로 올려서 이것도 역시 크로마키 해서 크로마키 터치해서 이 화면에는 색깔 있죠. 이 색깔을 없애려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마키 터치해서 적용을 누릅니다. 적용 누르고 이걸 28로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거 좀 희미하게 보이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갖다 놓아요. 그리고 이것을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나 해서 그럼 두 개가 생겼죠. 하나를 뒷줄 가져와서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저장을 합니다. 그럼 플레이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이제 또 뭘 가져왔냐면 군중들을 가져와야 되겠죠. 레이어로 갑니다. 앞에 군중들이 환호하는 그런 표정을 한번 넣어보겠어요. 레이어로 가서 미디어에서 이것도 절개차 등록해 놓은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바로 이렇게 찾았겠어요. 레이어에서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레이어로 가서 레이어로 터치해서 오브레이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브레이로 가면 키리마스터에서 제공하는 환호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 이걸 터치해서 여기에서 환호하는 군중들이 이렇게 6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저는 제일 위에 거 선택했어요. 여기 제일 위에 선택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면에 그리고 이것을 적당히 조절해서 아래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프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프레이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걸 좀 길게 하고요. 환호하는 사람들 이렇게 길게 합니다. 길게 길게 하고 여기에 음악을 넣으면 되겠죠. 음악을 나중에 넣고 일단 커튼을 지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커튼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레이어에 가서 오브레이어에서 커튼콜이라는 게 있어요. 커튼콜 이거 SS도 해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커튼콜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열리는 게 오픈 열리는 게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고 양쪽으로 닫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열고 한쪽으로 닫고 열고 닫고 하는 게 있고 위아료를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리는 거 양쪽으로 열리는 이것을 선택해 보겠어요. 이걸 선택해서 뒤로 보겠습니다. 툭 터치합니다. 화면에 이렇게 왔죠. 커튼콜이 밑에 화면에 있어요. 여기서 화면에서 이것을 커튼콜을 이렇게 큼지막하게 확대합니다. 확대해서 조금 내려놓으면 되겠죠. 내려놓기 일어놓고 이것을 맨뒤로 보내야 됩니다. 맨뒤로 맨뒤로 보내려면 여기 옆에 보면 상단에 보면 점 3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맨뒤로 보내기 라는 게 있죠. 맨뒤로 보내기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 그럼 보세요. 커튼콜이 맨뒤로 갔죠. 그리고 무대가 보이고요. 무대 기둥이 양쪽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우리 프레 해 볼게요. 이렇게 무대가 쫙 열리면서 가수가 나타나죠. 이렇게 다시 보세요. 무대가 열리면서 가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 애기들이 노래한다든 그런 게 끝나고 나면 또 닫을 때도 역시 레이에 가서 오브레이트 퇴치합니다. 오브레이트 퇴치면 커튼콜 있죠. 커튼콜에서 아까 양쪽으로 열렸죠. 이제는 양쪽으로 닫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양쪽으로 닫히는 클로즈 있죠. 이걸 선택합니다. 커튼콜에서 오브레이트 커튼콜에서 클로즈를 선택합니다. 이걸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저장하면요. 화면이 이렇게 이렇게 왔죠.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여기서 확대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확대해서 적당히 갖다 놓습니다. 이거 보면 여기니까 이 정도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오는데 이 커튼콜이 어때요. 이 무대까지 막 침범하죠. 화면에 보세요. 무대 기둥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관중들도 안 보이고 관중들도 안 보이죠. 그래서 커튼콜을 선택한 다음에 이것이 타임라인에 선택된 상태에서 점 3개 이걸 터치합니다. 점 3개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맨 뒤로 보내기 있죠. 맨 뒤로 보내기 커튼을 맨 뒤로 보내기 합니다. 맨 뒤로 보내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커튼이 기둥 뒤로 갔죠. 그래서 이걸 저장하고 플레이 해봅니다. 커튼이 닫히는 겁니다. 플레이 플레이 그러면 커튼이 이렇게 닫히겠죠. 쫙 닫히고 무기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다른 커튼도 할 수 있겠죠. 커튼콜에서 이거 보세요. 커튼콜에서 레이에서 오브레이로 가가지고 오브레이로 가서 커튼콜을 터치하면 여기에 각종 다른 커튼이 열리고 한쪽으로 열리고 한쪽으로 닫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각각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죠. 여기서 다르게 이렇게 적용해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아주 멋진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을 저쪽 앞에 가서 여기에다가 잠시만요. 여기에다가 음악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멋진 음악을 신나는 음악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서 신나는 질의 신나는 음악을 넣었어요. 그리고 저장하고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이와 같이 음악을 신나는 음악을 넣으면 화면에 맞게 음악을 찾아서 넣으면 아주 좋은 신나는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화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무대를 장식하고 커튼을 열고 커튼을 닫는 빵부에 대한 강좌를 했습니다. ンボ 앤 tortured 아무리 엔터테인먼트 화면이 될 salmon 죠 아 쉽지 않은 覺 son 시간 숙 wszyscy Bong 깡 Rand 짧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